자 오늘 7월 10일 통영에 왔습니다 난생 처음 한치낙치라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 그 1번 베이트 루어대하고 스피닝 루어대 ML 액션으로 가져왔습니다 통영으로 왔고 물때가 사물이네요 만조가 오후 6시 56분 거의 7시고 간조가 거의 자정쯤 다행히 여기 앞에 계신 분들께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노하우도 굉장히 많으시고 전반적인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고 스쿨링이 어떻게 돼야 되고 수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튼 고수님들 옆에서 컨닝해가면서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4시 정도 되는데 엄청 덥네요 거치대라는 것도 처음 써보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아쇠가 이게 있으면 탈착이 되네요 당기면 당기면 하고 평소에는 물려 있다가 그걸 빼려고 하면 방아쇠를 당기면 빠지네요 참질 같은 거 할 때는 방아쇠를 당기고 참질을 해야 되겠네요 저거 케이스는 원피스 케이스 같고 코드 하나 더 있어요 잘못하면 낚이 못 나니까 그렇죠 아예 처음이니까 그 생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다가 안되면 하나에만 그냥 집중하게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선배님들은 조각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 그러니까 쉽게 저거는 여기까지 오는데 몸도 좋지만 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깔아놓는 거죠 아 우와 다카산이라는 거 비슷해 이게 물덫이라고요 뭔가 되게 신기해 보여요 물풍 덫이라는 게 지금 다 펴졌습니다 저기 바닥 쪽에 있습니다 이 바닥 쪽에 등장한 수신이 57.2m입니다 우와 46m에서 지금 모든 연구인 것 같습니다 46m? 하하하하 네 네 네 자 요정도 하고 흰색 저 끝이 저기 조리따의 끝이니까 저걸 0점을 잡고 46m 46m 분란하잖아요 50m 20m 이 those 20m 30m poly 통 레위드اه 뭐야? 뭐야? 40 순전히 감으로 아 이게 있으니까 잘 안되는구나 아 이거 문어처럼 해야되는데 뒤에 이게 있으니까 잘 안되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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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다가 스테이 이걸로 해서는 답이 없겠습니다 얘는 그냥 두고 이걸로 해봐야지 안치가 입가가 닿고 처리대 밑에서 45 10 20 30 30 40 40 45 40 30 40 40 48 와 어렵다 이거 뭔가 툭킵인데 아닌가 아니요 온건가? 뭐가 막 쿡쿡 했는데 아 떨어졌다 에이 좋았는데 아 떨어졌어 아 약하구나 이게 릴링을 빨리하면 안되는구나 자 45m 수심이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10m 20 30 40 40 깜냥이에요 45 아 천천히 릴링해야 되는구나 10 10 20 30 40 40 오케이 문화액션 주는거랑 비슷한데 출가 바닥에 안 닿아 있으니까 조금 감닫기는 힘듭니다 거의 느낌으로 47 48 선생님께서 45m라고 하셨으니까 핸들 두 바퀴 정도 탐색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거 다 풀릴 때까지 해도 입질이 없다 그러면 릴링 두 바퀴씩 하면서 탐색을 해봐야 되겠어요 거의 50m까지 풀isu 달린줄 알았엉 오우 달린줄 알았엉 어? 부드러운 캐스터 눕지도 모르겠으니 자체로 10 20 30 30 5 은근한 적막감이 이게 긴장감 돌기하고 재밌네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재밌습니다 초반 50 50이요? 네 증거가 된게 아니네요 오히려 더 밑에 있었네 50 자 50 바닥이 찍히는데 아 이게 바닥이 찍히네 바닥이요 바닥 50 50은 바닥이네요 50인데 입질이 없고 50이요 아니 50이야 입질이 없네 아직 집어댄거 같지가 않아 척척하는게 없어 스피닝 리리의 장점이 현대를 바꿔 낼 수 있죠 왼손 오른손은 왕과랑 사야되겠어 수심찾는게 굉장히 어려운 그 부분만 제외하면 굉장히 까다롭거나 그런 낚시는 아닌거 같습니다 뭔가 툭 친게 아니고 후둑하는데 그 날은 정말로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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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초쏘 으흐 자 인생 첫 한치입니다 아 너무 귀엽게 생겼다 톡한 입질이 있고 참 이쁘죠 제 인생 첫 한치입니다 쳤으니까 방세 정확히 40m였어요 40m 정확히 40m였어요 아 입질이 굉장히 약군요 20 30 40 자 40 41 춥광시키고 자 제로 추리 때 밑에서 2m죠 10 20 30 30 40 4마리 잡으세요 45m요 우와 45m에서 4마리 잡으셨대 4마리가 한 마리 올라왔다는거야? 40 40 60 40 50 자.. 작은거 말고 축강 되는거죠 응 따로 갈치 형은 꼭 갈치부터 잡아 응 스타트 항상 갈치대로 흐흐흐흐 능력자 아니신가요? 자 마수하고 택발박스에 담아요 아이스박스에 담은 첫번째 두숫째네 와 오늘 카운터 안갖고왔어 어허 좀 박네 어허 귀엽다 으차차차 귀엽죠 아 15 아 45에 형 스플링 엄청 되어있어요 오 그래요? 40 45 45 45 빠졌는데 바로 들어가서 또 물어 와우 이렇게 옆에 잘하신 분 계시면 그 수심 알려주십니다 40 40 대충 뭐 45 조금 넘은거 같은데 풍닭? 그게 계속 끌고 하니까 줄이 뭐 엄청나게 많이 떠내려간다거나 그런건 없는데 이 카메탈이 무겁다면 무겁고 80g짜리 쓰거든요 오우 45 45 오우 이건 뭐 손맛쯤 있는데요 오호호 이야 또 입질어져 자 손이 두개뿐이니까 전속은 그냥 둡니다 하나는 포기해야죠 두 마리 다 잡으려고 하다보면 두 마리 다 놓칠거같아 씨알 씨알 오우 씨알 아까보다 좀 더 좋아 오우 한치낚씨 재밌네요 엄청 재밌네 자 깜량이 45였는데 오색합사 10m면 충분히 깜량으로 하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0점을 잡으시면 될거 같아요 오색합사다 그러면 맨 밑에 메탈리스트가 수면에 닿을때 처음 색 변하는 그 지점 그 지점이 0점입니다 그리고 오색 10m마다 있으니까 10 20 30 40 30 대충 역시 두종류가 재밌어 우와 크다 우와 저거 진짜 팔뚝이네 우와 와 저런게 있구나 45면 채꼽게도 떠다니고 어 이거 뭔가 가벼운데 에이 에이 톡 왔을때 아 뒤에 사장님이 진짜 푼거 잡으셔가지고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니까 기둥줄은 얇은 얇을수록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예 미약하게 미약하게 오우 박네 안되면 꼭 하죠 예예 예예 근데 되게 미약해요 예 음 그래도 쉬운 낚심도 지금 안하고 오 근데 아직까지 너무 긴장이 돼요 처음에 터트리고 나니까 딸모칼로 하면 어디가 막 액션 좋아가면서 하면 예예 나이스 나이스 히트 오우 이야 사이즈 좋아 예예 치아있어 예 아니 손장님 이거 모여있는데 예? 모여있는데 예 이러고요 예 45m 예 밥 먹기 싫은데 와 라면 냄새 끝내준다 오우 사장님 나이스 예 20 30 오우 어후 뭐 뭐 뭐 내리고 있는데 막 히트야 45 45. 45 무조건은 와 이것도 사이즈 좋아 딴짓을 할 수가 없네요 와 박어 박어 고기가 나오는데 아 재밌다 이거 와 왼손 릴링 진짜 예예 오 으이 잘 잡으시네 이제 예 어우 그래도 아직도 긴장이 됩니다 어우 너무 재밌어 재밌죠? 예 와 아니 따문따문이라도 이렇게 계속 나오면 와 진짜 재밌다 이거 자 밥 먹고 가겠습니다 밥 얼른 먹고 해야지 자 밥 먹고 나니까 옆에 선생님께서 1미터 떴다고 하신 분 44미터 저는 어차피 깜냥이니까 10 20 30 40 34 40 80 illeg 80 40 30 45 tom 맞네요 이지만 스피링 휠 핸들 좀 바꾸려고 했더니 시간을 안 주나요 좋았어 아 재밌네요 이 낚시 20 40 3 자 얘는 우린 쓰려고 했더니 번거로워서 안되겠습니다 하룻밤 죽죠 까이껏 자 얘들은 43이니까 40 41 3미터 더 3미터 더 오우 묵직하네 잘 나오네요 제가 못잡아서 그렇지 3개 빨리 감다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벌써 두 번 떨어졌어요 오우 이건 묵직하다 우와 이거 진짜 사이즈가 오우 저기에 야광 왕면 얘기가 축광이 있습니다 전체로 근데 거기에다가 또 했어요 40 5 4 5나 4 아 3미터라고 빠져 특친다고 바로 참기라면 안되나봐요 5 4 5 5 5 5 5 5 5 5 좋습니다 여기 45m 40 40 43에서 4 이게 뭘까요? 처음에 힘 좀 썼는데 어? 엉켰나? 엉켰어 엉켰어 죄송합니다 아 이런 와 어쩐지 손맛 엄청 좋았어 아유 죄송합니다 와 엄청 대물인줄 알았어 체비줄이 기르니까 오 히트 오 히트 잘 나오네요 잘 잡아냈습니다 오늘은 45m 거기가 이건가봐요 자 옆에 거 스피링도 입질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기해야죠 둘 다 신경쓰면 안 돼 도착해 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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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jemy 오 히트 오 튼 오늘 수심이 너무 깊어요. 45m라니 사이즈도 좋고 저도 번갈아가면서 물는데 그렇지 오우 나이스 이 커메탈도 소형 전동률 이런걸로 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아직 20마리도 못잡았는데 벌써 8이 지치는거 보니까 네 예예 45m 근처만 가면 무네요 네 45m 근처만 가면 좀 막 아예 떨어졌어 헤헤이 어 있네 이렇게 걸려서 나오네 여기 그러니까 힘이 안 느껴지지 축소 축소 우와 아 형 축소 제대로 걸었는데 아 형 축소 제대로 걸었는데 감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데 이거 처음에 버벅거리는 시간은 좀 있고 그거 넘기면 누구나 다 우리 시청자님들 실력도 좋으시니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 그냥 제 추측은 축강이 되어있느냐 안 되어있느냐 왕눈이 얘기 다 앞뒤 코 도래쪽이랑 훅쪽이랑 그 축강 작업을 다 해갖고 왔거든요 왕눈이 얘기에도 잘 나옵니다 베이트릴 갖고 오세요 베이트릴 전동률 없으시면 옷의 값사를 쓰시되 5m 단위로 면사는 묶어오셔야 돼요 저는 사실 면사만으로는 못 믿을 것 같아서 5m 단위에 약 4,50cm 정도 거분매지고 쭉 꺼놨습니다 혹시나 면사가 밀릴 거에 대비해가지고 근데 이제 전동률에 정확도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없으시다면 오색 막합사입니다 막합사 0.85 45면 여지없습니다 가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너무 깊이 있어 릴링을 빨리 하자니 또 터질 것 같고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45요 45요 45 45요 45 근처방 가면 여지없이 필요하죠 오 뭐야 고등원가 초보한테도 이런 행운이 옵니다 진짜 제이트릴이 릴링이 훨씬 편한데 제이트릴이 릴링이 훨씬 편한데 제가 왜 딱 한 대 한 대만 갖고 왔을까 속상하네요 갑오징어랑 어떻게 보면 끌려올때는 비슷합니다 챔지를 살짝 캤는데 멈췄다가 쭈욱 달려옵니다 짱짱하지마 어색 주꾸미데가 진짜 제대로 된 저기 돼요 주꾸미데가 우와 크다 이건 어우 사이즈 많이 오네 들어왔다 나왔다 하나 봅니다 어우 사이즈는 좋네요 바로 옆에서 왔네요 와 이거 정신없는 낚시죠? 두대로 하려니까 아주 그냥 좋아부터 좋아 뵙고 왔는데 하나만 아깝긴 하죠 번지지 않으면 근데 뭐 어떡해 욕심 부리고 둘 다 놓치는 것 보다는 하나가 났습니다 요게 사실 노란색이 40m 째고 그 다음 색깔 요게 자 1m 2m 3m 4m 줄 늘어지는 거 조금 펴지면 미칠하겠죠 왜요 왜요 아이고 멍멍하셨어 네 얼굴에 많이 묻었나요? 아니요 그래도 진짜 갑오징어 보다는 훨씬 덜 써네요 확실하죠 네 평생도 안좋은다면 이거 보다 되게 안좋아요 오늘은 좀 괜찮은거에요 아 그리고 물론 이게 흔드는게 좋긴 한데 네 안 흔들어도 자동 고폐질이 되네요 파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아 에이 늦었다 예예 가졌어 가졌어 어 이거 왜이러지 에이 그냥 그거를 빼지 말고 예 이렇게 아아 앞에만 이렇게 들어도 돼 뒤에 강화색 고리가 벌려있으니까 어 그냥 앞에 커면 이렇게 딱 챔질해도 네 후킹이 빼잖아요 후킹 된 다음에 빼는거야 아 그래요? 몰랐네 또 아 후학 알겠습 오 우와 크다 한 번만 맞지 말아야지 하하하하 천천히 양쪽이 다 오래요 오면 꼭 이렇게 양쪽으로 다 오네 계속만 나와준다 아니 환차가 바로 위에도 있어요? 아니 이거 바로 올린거에요 오 전 깜짝 놀랐어 바로 위에 있는건줄 알고 그래도 저 환차님 마리스토 차곡차곡 쌓여가는게 힘은 들지만 재미를 좀 더해줍니다 아이고 작은 녀석이 그냥 참 볼트맛이네 요럴때 한번 챙길 한번 해주고 요게 요령이구나 어? 아 빠졌어 이거 뻘짓하면 안되는거야 그래서 자 저는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고수님들과 똑같이 하면 안되고 고수님들은 저렇게 하십니다 오우 그 녀석이 또 물었나? 요거 묵직합니다 니트 잘나오네요 아 조금만 더 위에서 물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떠 아 이쁘다 아 식상깔이네 45미터는 여지옥고 오우 크지도 않은 녀석인데 괜찮아요 무슨 녀석은 괜찮아요 놈의 묵놈은 상관없어 빠이면돼 와 그걸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제가 저걸 갖고 있을까요? 조금만 더 뽑아가지고 조금만 더 주석 지위를 풀어가지고 한참 바닥에 버려버려 자네는 없는거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는 여보 아우 맛깔을 이용해서 담배좀 펴야지 직장에 맡겨봐 하하하 하하하 왕년이로 바꾸자 가자 올라 예 하느판에 핫한 이유가 있죠 하하하 그러니깐 네 아우 장난아이네요 이게 한찌 때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건거에요 네 입질이 있을땐 신나게 왔다가 없을땐 뜸했다가 하느판에 댔다가 예 충고 왔다가 그래요 예 아유 이거 뻔하다가 놓치 뻔했네 버튼이 없죠? 예 일단 하나도 없네 아아 이분도 포기제발 어따 옵나 когда 탑 죄를 TF1 우 patients 그 이 smo 터븐 여기서 헤어bere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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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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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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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구쟁어보다는 가구쟁어보다는 확실히 힘은 셉니다. 가구쟁어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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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떨어졌네. 와... 이거 진짜... 예민해도 너무 예민하네 이야 참 입질이 와도 이거 참 입질은 상관 같은데 막상 후킹이 안되니 이거 이게 좀 설 걸리나봐요 팍 움켜쥐는게 아니구요 지금 입질이 아그니까요 네 작아서 또 작게도 남았는데도 무게가 좀 더 초반같은 좀 우당탕하면 그런게 없네 제 에도 아니고 두번째 희성 시대기 바이러시피 물이 바이러시피 오면 story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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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까지 많이 가고 아 잘 잡으신다 계속 45m에요? 아 잘 잡았다 건드리금만 봐라 와 이렇게 건드리금만 말지 건지는 사람이 없잖아 사장님 그쪽에도 안나오죠? 지금도 올리기 위해서요? 이야 저 사장님은 진짜 타짜신가보다 그러면 할 말이 또 없지 예 이것도 힘든 낚시는 매한가지네요 뭔가 잘못되긴 잘못됐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우와 저 박스 강아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45m에요 그러니까 아 네 죽겄네 아주 그냥 다른 데로 미루면 또 못 올 것 같고 수온이 뚝 떨어졌다는 말씀이 장마 때문에 바다에도 비가 많이 왔나봐요 뭐 거의 모든 선상이 그렇죠 막바 내면 황송하겠네 황송하겠어 잠깐 쉬려나봐요 아이고 근데 거의 끝날 때가 다 됐네 선생님 혼자 다 잡으시는게 이쪽은 아예 반응도 없어요 저도 그럼 가지 하나 해볼까 아 여기 있네 오랜만이요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아멘 아멘 악 bother 정보 검색할 때 가지채비를 봤는데 왜 가지채비를 안했는지 가보징거때문에 가지채비는 특기인데 자 가지가 나오긴 나오네요 액션 필요 없고 한참 그냥 기다렸어 아니요 이번엔 가져가는거 느끼고 가지에서 나오는구나 예민하면 도래없이 가지 가지 쉽게 액션도 안좋은데 많지는 않은데 찍히긴 찍히는데 어떡해 40m에서 45 사이에게 45에요? 42에서 45 사이에게 히트 42에서 45 조금 올라오나요? 아 좀 떨어 반짝이라도 좀 나이스 42에서 물었어요 어? 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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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렇게 잡으시지 같은 낙지를 하는데 같은 낙지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잡으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저 어제 아침에 이거 샀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어저간에 꽝조사 꽝실 것 같습니다 한 20마리 될려나? 30마리 될려나? 들물되면서 아예 입질이 사라진 것 같아요 윗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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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43.5가 아니고 42.5 히트 우와 소재 샀습니다 샀습니다 어허 와 여기다 아이월huh 와 유이 눈이 켜버렸어요. 그래도 가끔 나오잖아요. 나오는게 어디요? 얘기하자마자. 맨날 40미터권이죠? 안 뜰 모양이에요. 떨어지면서 한 번 볼까요? 폴림보이트가 있으면 호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액션을 주고 있어요. 폴림보이트가 있어요. 폴림보이트가 있어요. 폴림보이트가 있어요. 폴림보이트가 있어요. 폴림보이트가 있어요. 히트 뭐 왔나? 때가 왔나요? 폴림보이트가 있어요. 폴림보이트가 있어요. 폴림보이트가 있어요. 폴림보이트 아 한마리 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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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거든 고가든 간에 수심측정 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닝데도 긴 게 있으니까 릴링이 좀 힘드네요. 아직 한 1시간 남짓... 지금 시간이 2시 39분 40분인데 1시간이 채 안 남았네요. 선생님께서 3시 30분 안에 철수한다 말씀하셨으니까... 한 5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남은 시간 열심히 하다 갈 테지만 좋은 경험 얻었다 생각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심측정 릴... 일단은 수심측정 릴... 뭐 적가든 고가든 간에... 일단 하나 정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리고... 스피닝보다는 베이트릴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동릴이 있으면 좋겠지만... 글쎄 뭐... 전동릴을 모두 다... 구매에 구비해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보니까... 갈치대? 한 3m 50짜리에... 3,000번 푼본... 전동릴로... 렌탈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 감각은 좀 자신있다고... 교만에 좀 쉽게 빠지는 편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해봤는데도... 음... 뭐랄까... 그... 수심측정 릴... 뭐 이런건... 너무 썼네요... 주꾸미, 가부징어, 문어... 뭐 이런... 장르도... 전부 다 감각에 의존해서... 요즘에서... 맥을 찾아보려고... 맥락식 쪽으로 좀...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라인조차도... 감을 어떻게 해볼까 했더니... 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한치... 시즌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달려보실 요량이시면... 수심측정 릴은 필수인거 같습니다... 자... 막판 스포트...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나오면... 어쩔수 없는거지 뭐... 대신에 어정쩡하게 하면... 후회가 남더라구요... 그니까... 지금 시간이... 모든 장르에서... 막판이... 막판 스포트가 가장 힘든거 같은데... 막판... 얼마 안남았으니까...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긴 하네요... 두종류가... 한치도... 이젠... 두종류... 이렇게 하면 늦습니다... 초파이트도 하면... 바로 그냥... 참질... 오징어 다리 하나만 보더라도... 본다고 하더라도... 참질을 해야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 쿨러를 완전히 채웠으면... 좀 나눔이라도 할텐데... 나눔정도는 못하고... 집에서... 애들이랑... 맛볼정도는 잡은거 같습니다... 한번 깨져봐야... 넥트라는게 있지... 꽝이 있어야... 다음에 대박 조항이... 있듯이... 낚시꾼한테... 몰황... 뭐... 무슨... 조항이 안좋았다... 이런건... 필수인거 같아요... 즐기셔야지... 맛본다니까... 감도 잃어버리네... 한치가 두대를 펴놓고 하는... 이건 뭐... 검색으로 통해서... 알긴 알았는데... 저는... 찌낚시나 이런것만... 눈 맛이 있는줄 알았더니... 한치낚시도... 초리때... 초리때... 초리때를 보는... 눈맛이 있습니다... 두대 펴놓고 하면... 심심하진 않네요... 한치 왔어요 하고... 아직... 시원하게... 덩덩덩... 어? 아... 또 엉킨거 같네 이거... 엉킨건가? 예예... 아... 틀났네 이거... 50미터나 되는데... 아... 구미님으세요... 이렇게 엉키면 안돼는데... 아... 이거... 몇 분 안 남았는데 이거 2 4 4 5 5 5 5 진작에 한 대로 할 걸 그랬나? 우와 고등어 아 이제 제자리 찾은 것 같네 데이트를 조절해 갖고 올걸 오 왔어 왔어 챔질 하셨으니까 있을 것 같은데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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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돼 아 이런 3시 3시 됐을 거에요 3시에 벌써? 30분 더 하려고 채비 하나를 연결한 거에요 아 진짜 이게 시즌이 짧으니까 물 때 뭐 쉬는 날 이런 거 따져가면서 울 수가 없어요 제가 잡아서는 처음 먹어보는데 이번에 맛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꽝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약속도 꽝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꽝이 있어야지 다음이 더 재밌어요 약하면 다 잡은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 와 뭐 200 몇 십 마리 잡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잡으시는거죠 주꾸미처럼 잡으시는건가요 진짜 위로 올라가야되요 위로? 무조건 20m, 30m 안 잡고 오늘처럼 완전히 뭐 45m 내려놓은 것도 힘들고 감 잡은 것도 더 힘드잖아요 그렇죠 좀 무거워지야만 이게 빨리 감자니 또 45m 오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영상이나 블로그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30m 정도만 돼도 어깨 빠진다 그래가지고 30m 까지만 5m 면사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크게 어쨌든 준비를 해야되니까 35m 까지 면사를 묶어왔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 바다가 진짜 초짜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나봐요 45m는 순전히 제가 감으로 한거에요 오늘 45m에 딱 맞춰본적이 없어요 5색을 풀어가지고 이게 17이 되니까 여기서 뼘을 대충 재보면 대략 한 약 40cm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빼면 1m 3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여기 밑에까지 한 2m 정도 잡고 그거에서 한 3바퀴 정도 4바퀴 정도 감은 다음에 액션 주고 위로 한 바퀴 계속 그 밤새도록 그 짓거리 한거에요 근데 진짜 필수네 이 수심측정릴이 네 해보니까 알겠네 면사 뭐 5색합사 이거로는 답이 없어요 답이 네 아 와 어쩐지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야 빠졌어요? 아뇨아뇨 안빠졌어요 어? 안빠졌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야지 어? 가벼지죠? 갔다 안가버리지 걸렸나보다 감아야될거 같은데 네 여기 올려서 풀어야될거 예예 이제 정리하시죠 정리하세요 네 자 요거 풀고 아이스박스 한번 보고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예 됐어요? 예 오늘 낚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 전쟁법 난장판 자 마리수를 한번 한번 세볼까요? 마리수 이쪽으로 세봐야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살았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열 하나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열 일곱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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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35 36 37 38 39 40마리가 안되네 오 40마리다 딱 40마리 잡았네 아 40마리인데 저는 꽝이라 생각 안하고 초보가 이만하면 됐지 뭘 오늘 수심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45m 오늘 한치사고높게 한번 입학했다가 F확전만 한번 맞았다고 생각하죠 F확전만 아니죠 자 이게 오늘 총조각입니다 저는 뭐 만족합니다 지켜봐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